ㅠㅠ 윤창해! 용창해! 생일권? 네! 네 아 너무 달다 감사합니다 다들 의외하시는데 저 생일이 두 번이에요 네 오늘 출귄등록상 생일입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기타와 피아노 반주에만 놀이를 부를까 해요 아 근데 순간 2014년도가 되고 나서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그 재준이 형이 소름이 돼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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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세상 생각해봐 이상해 으악 으악 나도 이상해 재준이 형이 이제 30이야 으악 어? 어? 전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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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전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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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 전화해 지금 너무 더 길어진 것도 있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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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전화해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저런게 됐다 전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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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이제가 저런 부터에요 으악 아 그렇군요 하필 말은 약간 어 이제 지금 들려드릴 곡은 아 전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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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Who would you like? 워하고 포기 더 콘en confirm 아 괜찮은 거겠지? 아 괜찮은 거겠지? 재중이가 저런생분 놀릴려고요? 네 바빠요 아니 왜냐면 막 또 뭐 개의시간이 다 있고 지금 정말 사전에 얘기가 안 되는 거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떻게든 뭐 SNS 프로그램에서든 같이 이 기부를 만끽하겠습니다